네,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상윤 이사장님, MBC가 직원본부장제를 도입한 게 혹시 언젠지 기억하십니까? 자신은 없는데요. 전임 이사회에서도 있었습니다. 네, 2011년도 김재철 사장 당시, 그 당시 직원본부장제가 도입이 됐는데, 당시 그러면 직원본부장제가 도입된 이유도 잘 모르시겠네요? 그때는 느낌에 썩 좋지 않은 이유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표면적으로는 당시 경영비용 절감 차원에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취지들은 또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도 직원본부장제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등기이사회에 비해서 직원본부장제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직원본부장의 경우는 임기가 제한이 안 돼 있으니까,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가 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차량이나... 비용도 저는 좀 차이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아까 우리 통계하는 박성진 의원님은 별 차이가 없다고 하셨는데... 임금은 그렇지만, 등기이사회의 경우에는 차량이나 비서나 이런 부수적인 것들이 더 들어가겠죠? 이런 면에서 장기적으로는 등기이사 수를 좀 줄이고, 직원본부장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김기만 사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저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바대로, 수익구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운영만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고, 또 일부 자본장식도 예상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1,500원 정도의 여유자금을 운영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뭘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시중은행과 증권사에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펀드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또 영화나 드라마 등에 투자도 하고 계시죠? 네, 그건 대체 투자로 하고 있습니다. 대체 투자로 하시는데, 2019년도 기준으로 투자금액이 421억, 8건에 대해 투자를 하신 게 있어요. NH투자, 신한금융 등등 해서... KBS, KDB 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개 보면, 투자 직군에 보면, 초고위험으로 분류가 되는 게 하나 있고, 또 중위위험, 저위험, 이렇게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네. 투자 상품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투기 등급을 회사체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변동성이 큰 펀드, ELS, DLS 이런 초고위험으로 분류가 되는 것들은 투자 상품 중에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NH투자, 신청서를 저희가 보니까, 이게 초고위험으로 분류가 되는 상품이에요. 투자하려는 금융 상품이 본인의 투자자 성향보다 위험 등급이 높은 상품이다. 내용과 투자자 성향에 부적합하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투자를 하셨습니다. 미래에서의 투자도 보니까, 투자 권유를 받지 않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하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귀속된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투자를 하셨습니다. 자금 운영 규칙의 기본 원칙이 하나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말씀해 주시죠. 네. 코바코의 자금 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투자 자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안정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7조 운영 규칙에 나와 있는 건데요. 물론 손실이 크게 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만, 초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접근 방식이 위험하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좀 유념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질의를 드리자면, 코바코에서 투자한 영화, 드라마 등에 대한 콘텐츠 투자를 한번 살펴봤어요. 2019년까지 총 13건, 85억 정도를 투자를 하셨습니다. 17억 정도 손실을 보셨고요. 68억 정도 회수를 하셨습니다. 13건 중에서 3건이 수익이 난 거예요. 물론 투자를 하다 보면 손실도 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익이 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코바코의 특성상 방송 광고를 팔고 수익을 내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영화 자체에 대한 성공들이 더 좋다라고는 하지만, 코바코 입장에서는 MBC 드라마 펀드 구성이라든지, 드라마 펀드 구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드라마 투자에 조금 더 적극적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 알겠습니다. 작년까지 딱 한 건 투자를 하셨거든요, 드라마 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방향이 찾아지면 이 내용들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투자는 작년에 손해를 봤지만, 총액으로는 140억 투자에서 약 30억 정도 이익은 내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인 자금 운영 규칙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정민 의원님.